한세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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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te 국밥, the famous 국밥 restaurant with my mom and aunt, and I miss it a lot. so I go to 국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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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ring is coming. and I miss it a lot. when someone wear sleepover clothes. I miss it a l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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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miss it. I miss it a l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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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waiting. Phi enquanto would slip out. I miss it a lot. 제가 일어났어요 집들이... 집들이는 영어로거지? 근데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nside my home, I will go there with my friends see what happens... Let's see what happens there K-ps! 이 녀석이 너무 뜨거워. 그게 너무 뜨거워. 약간 샤워 keep it? 보내가 박스 햄스피 아이아몬로 구멍 하이아몬로 구멍 이제 가 gonna 무너들이 안 갓 이벌 오늘 제 옷은 거에요! 오늘 내가 계획을 계획하고 계획을 위해 계획을 위해 계획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밝다 밝다 갓을때두지 않아도 살거에요 이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에요 이거? 네, 뾱기지빵, 당연히 계산해 멈추지 마 계산해 게이지 싫어 I'm not eating it 게이지가 계산해 안 먹어 보여 anything else? I'm so nervous even your car just at least like that 갑자기 햇빛이 나오는데 남한산 정란에서는 햇빛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점유소 은행시 아기 또 있어요? 아니요 아기 또 있어요? 아니요 아 다른 사람 경기도 사람이니?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미국에서 하고 무슨 장난이야 전남사람이요?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국어신지가? 아마도 2년 전에? 아마도 할 줄 알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국말을 최근에 온라인에서 한국말 수업하고 있습니다 천재입니다 아마도 할 줄 알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른들 아마도 할 줄 알고 정말 한국말 수업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말 수업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모르는 한국말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너는 그걸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? 당연히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당연히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나 천재입니다 아님 천재 아님 천재? 아마도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물어봤는데 아이는子 오빠가 나에게 나가려구 학생들에게 나가려구 아마도 그 것들이 지켜가가 학생들에게 나가려구 그래서 우리한테 말하기 레전드에서 그리기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했지 깜짝이야 어떡해 미안해요 계속 오고 나가 피해라 네 네 너 물건 안나? 자 야 어휴 좀 기다려 자 이 사진이 너무 멋있어! 사진이 너무 멋있어! 너무 멋있어! 아니 봐봐! 들어가세요! 네! 찬재 언니! 찬재 언니! 겨울이 봐봐! 오, 나이스! 오, 그거 좋은 사진이야! 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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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지 대왕 오셨습니다! 다시 해봐! 대왕! 와라! 와라! 대왕 오셨습니다! 이지 대왕이! 만세! 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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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하세요! 와라! 봐라! Die 형 sera 와라! 와라! 상涼ucci! 상은! 상은 상은이! 상은이! Cau oni! 실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! 더 이런 것 같아 그 이유는.. 이것도 너른 걸 보인다! 너무 나도.. 어서오! 어서오! 잠시만.. 어서오! 앗! 대왕 마마 아니 마마 이지 대왕 납시오 만세 여러분 만세 만세 여러분 뭐야 그게 이런게 진짜 이쁜거야 게이지 네 자막 포함받인 네 잠시 아 네 네 고 고유 진화 고유 네 아멘